석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체적으로 뭐 이렇게 구단을 위해서. 구단을 사랑하고. 근데 지금 연봉이 얼마시죠? 4만 9천 5백 원. 4만 9천 5백 원. 생각보다 좀 운이 좋으셨어요. 지난 시즌에 제가 일단 저기 제시한 금액은요. 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돼요. 저 부른데 있습니다. 저 알아서. 왔다 갔다 하기 싫거든요 저 진짜. 아 진짜요. 왔다 갔다 하기 싫어요. 여기 뿌리 받고 싶어요. 그럼에도 돌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팀 가판에 떨어졌어. 아 이거 뭐야. 근데 제가 한 50% 삭감 한 거예요. 삭감. 여기다 한 5만 원 정도 한 5천 원 정도 더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맥이에요? 맥스요. 맥스가 뭡니까? 맥스. 맥스복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았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사인 안 하세요. 나 서운하네. 사인 못 하겠습니다. 일단 가세요. 일단 가세요. 아 이거 짜네. 아 짜. 안녕하십니까. 일단 눈 안 보려고요. 왜냐하면 눈 때문에 흐뜨렸을 것 같아서. 충분히 해야 합니다. 양세찬. 얼마 생각하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제가 신인 시절에 너무 싼 가격에 시작을 했습니다. 2천 원으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2천 원이요? 그래서. 제가 꼴등을 안 하려면. 네. 어느 정도 좀 성인은 보여주셔야. 그렇죠. 70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 본인이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다. 딱 얘기해 보세요. 저는 15 정도. 아 잠시만 보라고요? 15 정도 주시면 전 있겠습니다. 네? 15 정도 주시면. 저는 그냥 뼈를 묻겠습니다. 지금 15,000원도 지금. 너무 잘하네요. 네. 본인이 제발 좀 들어보세요. 세천 원. 세천 원. 세천 원. 아 저 고단집니다. 아 예 얘기하세요. 지금 주는 돈. 네. 이번 시장 끝나고 바로 실제 금액으로 계좌 이체됩니다. 아 그럼 또 말이 안 됩니다. 저는 2만 원 이상 못 쓸 것 같아요. 2만 원 이상 못 쓸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2천 원에 2만 원이 10배 아닙니까? 10배를 초과를 나가야죠. 10만 원 딱 지금 딱. 아니요. 이거 또 와나요. 나. 잠깐만. 아이 구단주로 까잖아. 구단주로 까요. 구단주로 까요. 구단주로 까요. 구단주로 까요. 구단주로 까요. 구단주 까요. 구단주로 까요. 구단주 까는. 아 저 쓰레기 같은 놈. 3만 원. 저 쓰레기 씨는. 아니 뭐 옆 구단주가 전 남친이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사인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협상의 끝으로 가고 있네요. 오빠 삿감 당했어. 그래도 아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3종도 더 올릴까 합니다. 8. 사인하세요. 이거 기억합니다. 저는 이 팀에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하시구나. 아까 열심히 한 거 봤어요. 예. 지금 저 돈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해요. 저 많이 버셨잖아요. 벌써 또 짜증 돈이시는데. 아닙니다. 존경해서 그래요. 아까 얼마 받으셨죠? 58,000원인데. 다음이 퀴즈다. 그러면 본인도 저는 계약을 못합니다. 저 그래도요. 구단주님. 이 안에서 퀴즈 3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요? 그럼요. 그럼 제가 문제를 하나 내서 맞추시면 제가 이거 10만 원씩 10만 원 해드리겠습니다. 방송에도 나왔던 거예요. 러시아 대통령 풀네임을 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맞추면 제가 여기다가 자. 15만 원이요? 15만 원 들었어요. 맞추면 왜냐하면 게임이기 때문에. 자 모르시죠. 아니 알아요. 귀엽게 내고 있어요. 앞에 다섯 글자인데 잠깐만. 비키는. 네 앞에 뭐예요? 아 너무 재밌다. 네? 시바스, 시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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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스니까. 아니 아니 아니. 자 틀렸고. 에스코바르. 뭐예요? 에스코바르. 뭐예요? 뭐예요? 딸락입니다. 뭐죠? 사인했어? 계약서, 계약서. 사인했네 쟤. 네. 아 종우 씨. 애정이 넘치는 유구단의 프랜차이즈 스타. 지금 연봉이 얼마죠? 할까? 연봉이요? 기억을 못 하시나 봐요. 기억을 못 하실 수가 없는데. 지금 싸우러 오셨어요? 아니 이게 아니고 기억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쪽에서 이광규 씨가 지금 2천 원을 받았잖아요. 저 500원이에요. 제가 지금 경쟁을 할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근데 화가. 매일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많아요? 화가 없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많아요? 아니 지금 위치가 바뀐 것 같은데 애기가 구단주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여기 구단주 그쪽인 줄 알아요. 아니 화가 없겠냐고. 아니 이걸 왜 들어야지.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이거 왜 들은 거야. 선생님 봐봐 얘기를 들어봐요. 어느 정도 경쟁할 수 있게 맞춰주세요. 프랜차이즈 스타한테. 프랜차이즈 스타? 이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 아닙니까? 원팀. 저는 3만 원 줄게요. 이거야 3만 원. 엄청나. 아니 이게 뭐라고. 좀 나오시래요. 나오시래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지금 이게 뭐야. 지금 강제는 쓰고 있어. 아니. 8만 원. 아니 8만 원. 강제는 8만 원을 쓰고 있어. 아니 8만 원이라니. 구단을 너무 사랑해서 복수로 바뀌는. 구단을 너무 사랑해. 아니 싸인을. 아니 싸인을 억지로 시켜. 됐어. 오케이. 8만 원. 퐁 bı%. 9만 원 stra Hoppe. Rhoducc escort. 옷은 또 가져다 criticized. unknowns 까 restless.